오랜만에 하루 종일 먹네. 라면도 먹어야 돼, 형. 나는 먹어야 돼. 아, 이거 가야죠, 라면도. 모든 코스에 마무리. 마무리. 라면은 또 이제 먹어야 돼. 그래. 저 마무리가 있어요. 그런 느낌이. 라면까지 넣어서. 물이야, 올려? 근데 거기다 올리면 바로 안 끓일 것 같고. 가스에다 먼저 끓이고 문이자. 그래? 아, 연탄불 좀 약해져서. 얘를 뺄까? 장훈아, 근데 이 준비가 엄청. 왜냐하면 빨리 먹으려고. 끓기는 게 싫거든, 타면. 빨리 갖다주면 빨리 먹거든. 라면 한번 먹어봅시다. 잠시만. 이게 약간 수프 뿌렸을 때 칼칼, 콜록, 콜록 나오는 게 여기 매콤하고. 월클하고. 아, 맛있겠다. 아우, 맛있겠다. 아우, 맛있겠다. 아우, 근데 맛있긴 하겠다. 영롱하다. 가자. 장훈아, 이거 너무 좋아. 아, 진짜 척하만 쳐. 얘는 천재야. 먹어, 먹어. 아우, 먼저 좀 잡수 잡수. 먼저 주세요. 마지막에 뜰게. 장훈아 형 자리가 너무 안 좋다. 너무 자리가 안 좋다. 나는 저 자리에 절대 안 앉는 자리야. 형들 배려해. 저 애초로운 눈빛을 봐. 아유, 좋아. 해장, 해장. 그냥 해장. 해장 되는 것 같아. 주문하러 해 봐, 해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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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늘 힘들다. 아, 맛있겠다. 아우, 맛있겠다. 아우. 아우, 아니 뭐. 귀 안입고 안 먹는데. 계속 들어가더라, 저거. 웃긴 게 지금 여기에 연예대상 신인상 체육시장 대상이니까. 아이고, 화려하다, 화려해. 기운이 좋네. 나 진짜 라면 못 참겠다, 진짜. 이젠 대화 아예 없어. 거의 지금 나 두려워. 어머나, 어머나. 어머나, 어머나 잘 먹더라니까. 형, 저도. 응. 다 먹을까 봐 그랬던 거야? 다 먹을까 봐. 마지막 국물이라니까. 지능이 굉장히 떨어졌어, 지금. 하지만 아이칸 60원. 근데 형, 그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. 네. 지능이 꼭 있어야지만 잘 사는 건 아니잖아. 이게 뭔 말이야. 뭔 소리야. 아, 잘 먹었다. 가자. 아, 잘 먹었습니다. 아, 잘 먹었다. 아, 잘 먹었다.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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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저걸 나무로 해놔서 다행이다. 돌로 해놨습니다.